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미국 주식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시죠.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전부 어딜 돌아다니던 다 이슈가 그거였어요. 너무 더웠다. 저도 낮에 여유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더웠습니다. 굉장히 더웠는데 이게 오늘 더운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더위가 한참 간다는 그런 기사가 전해지는 바람에 진짜 큰 걱정인데요. 저도 역시 저는 더위에 완전히 약한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교수님은 뭐 저도 엄청 취약해요. 그래서 이 여름은 어떻게 날까 고민스러운데 그러니까 오늘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해서 펌풀하기가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지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여기라도 좀 시원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저희에게 시원한 소식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어제 올랐죠. 올라와서 상당히 기분 좋았는데 오늘까지 그 상세가 좀 이어지면 좋은데 사실 라스닥 선물이 약간 좀 약세입니다. 넷브리스 실적이 좀 좋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넷브리스와 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파악 종목들 같이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론 이제 약밥 정도죠. 약밥 정도는 크게 빠지는 거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그 친구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라스닥만 약간 마이너스 그다음에 S&P500 다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역시 뭐 프리마켓 상황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기사가 있으니 같이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끝난 시장만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어제는요. 10개 중에 9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녹색 물결입니다. 어제는 그랬습니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이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어제는 하루가 좀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저께 올라왔던 엔비디아만 소포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역시 이제 뭐 좀 올라오면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팡 종목 덕무다 플러스의 흐름이 보였고 특히 애플이 2.6%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그림이 이틀 전 그림이고 어떤 그림이 어제의 그림일까요? 같이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틀 전 그림이 당연히 오른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이제 필수비자만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10개 업종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것만 보여드리면 이건 그냥 언제의 모습인지 풀리는 그런 모습을 업종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시작의 움직임이 약간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가져온 그림인데 사실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기술 업종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1.47%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하락을 저희가 겪었잖아요. 겪었는데 이번 S&P 500의 조정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모릅니까? 네.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모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많이 빠진 걸로 보이지만 실제 S&P 500 기준 4%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 네. 4%면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1일 조정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1일 조정 치고는 좀 많은. 큰가요? 한국은 그렇습니까? 한국은 보통 뭐. 한국도 4% 등을 하죠. 급락 수준인데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70년 동안의 통계를 좀 보여드린 건데요. 이제 최근에 하락이 심하지 않았던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5%에서 하락하는 경우가 연평균 3번이 나옵니다. 보통 1년 중에 이 노란색의 평균을 보여주는 건데요. 3번이면 사실 올해도 한 번 나와줘야 되는데 올해 아직까지 지금 7월 아닙니까? 안 나왔다. 반이 지났습니다. 불구하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큰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대로 몇 번이었냐? 무려 7번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제가 혹시 작년도에 5% 이상 빠진 게 몇 번인가 물어보면 7번이에요.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물론 초반에 많이 안 좋았잖아요. 봄에 한 30%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워도 크게 작게 빠진 게 5% 이상 빠진 게 7번이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시장이 조정이 자주 온라. 조정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조정석은 아닙니다만 조정은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왜냐하면 미국 주식할 때는 늘 나오는 거니까 편하게 보셔서 제가 우스갯소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올해 가장 크게 하락한 게 이번이었는데요. 4%였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4%면 뭐 그리 큰 게 아닙니다. 그렇네. 작년도에는 34% 빠졌죠. 쭉 보시게 되면 꽤 많이 보여요. 30대가 많이 보이고요. 10% 이상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거의 안 빠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금 시장이 빠지는 것에 예민한 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빅테크 대형주가 빠지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기업들 중소형주 아니면 IPO 신규 상장용법 혹은 스펙 같은 게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체감은 좀 많이 빠진다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많이 빠진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 정도는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통계대로 간다 그러면 이후에도 5% 하락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걱정스러운데 사실 이렇게 조정 같은 거는 그때그때 해소하지 않으면 그때 빚이거든요 빚. 그래서 일단 그게 좀 아쉽고 이번에 만약에 좀 더 빠져갖고 차라리 확가량이 빠진다면 확가량이 반대가면 되는 거니까 했으면 좋은데 약간 뜨뜨미지간에 빠지는 바람에 다음 하락이 또 예상이 되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또 표를 보여드릴 건데 이 표가 뭐냐면요. 최근에 기술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보통 테크 업종에 대한 인플로우 아웃플로우만 보시면 흐름이 익혀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 박스가 뭐냐면 작년도 팬데믹이 터진 다음에 흐름인데요.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테크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인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유입이 컸다는 거죠 그 자금이. 그런데 보시겠지만 그때 이후 가을부터 해서 올 봄까지 또 테크 업종이 굉장히 악세였거든요. 그때는 똑같이 또 한 번 빠지는 그런 아웃플로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 흐름만 보시면 대충 테크 업종에 대한 흐름이 보이는데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이거 보시면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부터 지금 다시 한 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테크 업종에 대한 강한 유입이. 그러다 보니까 테크 업종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한 번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 보통 2, 3개월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을까지는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선두주자는 역시 테크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그림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는 화면은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테크 치고 인플로우 혹은 아웃플로우 치게 되면 표가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구글을 보통 어려워 하신 분들이 뭐냐면 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를 쓰시는데요. 단어만 넣어도 대부분 다 조합이 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 업종에 대한 관심을 보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넷플리스 시점을 한 번 점검해 볼 건데요. 넷플리스 2분 시점이 발표가 됐는데 정말 아쉬운 건 eps가 보시는 것처럼 3.16 예상했는데 2.97 나오면서 약간 미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었고요. 매출은 상했지만 eps가 빠지는 바람에 주가가 소폭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론 eps 영향을 준 게 구독자 순중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번에 순중한 건 차치하고요. 2017년 2분기에 470만 명이 순중했습니다. 그다음에는 550만 명. 그다음에 270만 명. 작년도죠. 1010만 명이 순중했어요. 작년도에. 1010만 명. 분기에만. 그런데 이번 분기에 153만 명입니다. 확 낮아요. 이게 보게 되면 확 떨어진 정도가 심하다는 건 뭐냐면 2017년보다 더 낮은 수치 아닙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가장 낮은 수치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순중 부분들이 점차 조금씩 슬로워해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거의 쇼크인 거 아닌가. 쇼크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여기 나오죠. 지금 볼 게 없다. 이상하게 진짜 넷플릭스에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3일 날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킹덤? 네. 킹덤. 거기에 다. 저도요. 그다음에 전지현 씨가 나오니까 또. 저도 그게 관심이 있고. 그러면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최근에 볼 게 없다. 그다음에 경쟁심화.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 애플 TV가 있고 하다 보니까 경쟁심화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많이 빠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나마 3분기 구독자는 546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보게 되면 이거보다 더 낮은 수치. 350만 명으로 언인 가이덴스가 낮춰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대로 넷플릭스의 어떤 구독자의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실적이 유지가 될까? 많은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고 재미난 걸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경쟁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실제 얼마 전 얘기했지만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또 한번 유입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맞아요. 좀 생경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난 게 뭐냐면 그 정도로 급하거나 넷플릭스가 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넷플릭스에 대한 순중 부분들은 조금씩 슬로워해진다는 걸 아마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수치가 100만 명이 깨질 것도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데 지금 당장에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순중의 대부분들이 다 아시아 쪽에 3분의 2가 그런 부분이니까 실제 거의 북미 쪽은 포악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010만에서 153만 명이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잖아요. 안타까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치폴레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교수님? 아니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매장은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보긴 봤죠. 매장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죠. 미국에 있는 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는 레스토랑인데 이번에 1765%가 eps가 증가한 기업으로 월가의 기사가 대문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 동기대별로 치게 되면 0.40이었어요. eps가. 이번에 7.46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계산을 눌러보면 1765%가 증가한 거예요.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면서 많이 가시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일종의 게 뭐냐면 도어대식 같은 걸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화해서 내가 가지 못하니까 시켜 먹는 게 사실 이게 온라인 판매로 들어가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이런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실제 논란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현재 사상 최고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 내에서. 그러니까 치폴레는 제가 어떤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볼 수가 없는 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지금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타코벨이라는 게. 네. 타코벨 있죠.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봤죠. 타코벨 가보신 분하고 치폴레 가보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비교 불가하다. 그 정도로 괜찮아요. 타코벨은 정말 약간 질이 떨어지는 거고 그나마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온도보드. 온도보드. 네. 저기 지금 ifc몰 지하에 있는 거. 알죠. 그런데 약간 가격이 싼 거. 그게 치폴레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아마 못 가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치폴레 자주 가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한번 올려주시면 간접으로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1765%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유나이트 에어라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마이너스 3.91 똑같이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31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사회 이상 좋아진 거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의 예상치를 상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271%가 증가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자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흑자 전환은 다음 분기 아니면 다다음 분기에 발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데 변수는 델타 변이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가 워낙 확산이 심하다 보니까 저는 3분기 4분기보다는 내년치가 전망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드리니까요.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주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매수하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이 비행기 타실 때 어떤 거 많이 타십니까? 저는 예전에 공공기관에 한 13년 근무했었잖아요. 대학으로 나오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국적기를 탈 수밖에 없죠. 저희는 다 무조건 국적기 타야 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국가 차원에서는 국부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그렇죠. 제가 해외 나갈 일 있을 때마다 보통 델타고를 많이 타서 다른 건 모르는데요. 사실 일대 델타고가 가장 인기 보통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외국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중에서 보게 되면 델타고 1등이고 2등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다음에 3등이 어메리카 에어라인으로 뽑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빠질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주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항공주가 지금 탑 50층으로 거의 중간에 와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보통 흑자 전환이 임박했을 때 매수하실 때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분기 정도까지는 더 참아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튜입 서지컬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다빈치 하면 대부분 또 알 수 있습니다. 다빈치 모르십니까? 네. 잘 몰라요. 다빈치가 보통 외과에 가시면 다 있거든요. 다빈치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다빈치고 이 다빈치를 만드는 게 인튜입 서지컬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걸 통해서 수술할 때 보통 침습이라고 해서 적게 쬐고 피가 안 나게 하고 해서 하는 수술인데 보통 사람이 할 때는 손이 떨리잖아요. 우리 교수님은 안 떼시지만 보통 많이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를 하면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빈치 수술 로봇이 상당히 인기인데 그걸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작년에 1달러 때였는데 오늘 3달러가 나와주면서 주당 수준이 3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기업인데 이게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8대를 출하하면서 84%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외과의 의사분들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계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진 기업인데요. 실제 이제 한 4, 5년 전에 어떤 한 의사분이 너무 기계가 좋으니까 다빈치라는 기계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어디서 만드는지 하면서 보니까 써 있는 게 인투립 서지컬이에요. 그랬더니 처음 들어본 메이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를 통해서 알아갖고 미중을 통해서 알아갖고 이 기업을 사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이렇게 잘 나가는 브랜드 보시면 이 브랜드가 국내산이 아니라고 그러면 한번 제조사를 보시면서 혹시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계에 투자하시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투립 서지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제가 늘 약간 좀 비난했죠. 맞아요. 비난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그걸 접고 어제 급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무려 24%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특별히 이유가 있죠. 작은 이유인데 8월쯤에 LA의 두 곳에 신규 영화관을 개장한다고 소식이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두 곳 개장하는 게 두 곳 개장하는데 24% 만약에 세 곳이면 36% 이런 식으로 네 곳이면 48% 이런 거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 그건 아닌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AMC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하락세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반등의 어떤 비밀을 찾던 와중에 이게 반등의 요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두 곳 만든 것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컸지만 그런데 불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공매도 물량이 7500만 정도 넘어갔는데 전체 발행 주의수의 약 15%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월 대비 약간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많은 공매도 쳤던 분들이 주가 급등할 때마다 좀 커버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아쉬운 게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게 현재 2분기 실적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 발표일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찝찝해요. 왜 그러지? 너무 안 좋아서.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게 보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찾는 어떤 웹사이트에 미국 관련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쭉 기업 기업이 나오고 한편에 뭐가 나오냐면 이 기업이 2분기 실적 발표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비어있는 게 바로 amc에서 테이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만약에 지금은 좀 초반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실적 시즌이 중반까지 넘어가면서까지 발표하지 않으면 굉장히 주가의 하락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이것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유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유가 밝혀지게 되면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아직까지 실적 발표일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차트 모습이 쭉 빠지다가 한 번에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고작 두 곳 신규 영화관 소식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화관 비즈니스 이거는 역시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큰 변화라는 건 어떤 변화입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더라도 과연 옛날처럼 그렇게 밀폐단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영화를 계속 보는 문화가 다시 돌아올까 안 보죠.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들이 amc 엔터테인먼트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amc 엔터테인먼트가 주가 하락이 시작된 게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다 넷플릿으로 가고 집에서 영화 보는 게 확산되면서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미리 빠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amc 엔터테인먼트가 극장 산업에 대한 사양화를 저는 예측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솔직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극장에 안 가는 거 보면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극장주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밈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 급등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적어도 만약에 우리가 정확히 실적을 판단한다고 그러면 살 수가 없는 식이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밈이다 보니까 좀 급등하는 것도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amc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국내에서 지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많이 보유한 종목.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얘기하면 싫어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골드막사사가 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거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금 싫어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금은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어 하세요. 그럼 어느 나라는 관심이 있나요? 중동하고요. 중국하고요. 중국. 그 다음에 유럽도 금 투자에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실제 이제 금에 대한 자산을 좀 가져가자 얘기해도 싫어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금융주보다 싫어합니다. 금을. 오히려 금융주가 나와 보이니까. 그런데 금융을 싫어하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아이비의 보고서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실직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방어자산이 필요한데 그 방어자산의 금이 바로 종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적인 달러 악세 전망하면서 달러 악세할 때는 보통 금이 올라간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달러하고 이 금의 모습은 정반대로 모습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역시 똑같이 달러 악세 점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이 금융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한다고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중국 쪽이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금을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값이 올라간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향후 3개월 12개월 동안의 금값이 목표는 온수당 2000달러 잡았는데 지금보다 1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금이 지금보다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발표했기 때문에 혹시 금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올라가는 쪽에 배팅하면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2주 전에 KBS의 라디오 방송에서 50분 드릴 테니까 뭐 하실래요 하길래 저는 다른 거는 주식이야 저보다 고수인 분들 많이 하시니까 새로운 투자 하나 해주세요 그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고 제가 저한테 물어보길래 금에 대해서 50분 설명하고 왔었거든요. KBS 1라디오요. 제가 다 들었죠. 들으셨군요. 들으셨군요. 그래서 그때 뭐 보통 나가시면 거기 자막이 만물박사 제가 칭찬한 게 아니고 거기 적혀 있어 갖고 기억에 남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요. 최근에 그래서 10년물 국제수익률 같이 보여드리면 정반대의 모습 보여주니까 최근에 빠지면서 금값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수익이 막 나는 그런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간 방어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정도 쓰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 아니면 투자하시면 답답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봉허체스가 S&P500 지수를 상향 중이었습니다. 목표 지수를 기존에 4400에서 4600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4600까지 간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6.4%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간 이유를 제가 정리했는데요. EPS는 5달을 상향해서 205달러를 전망했습니다. 왠지 모릅니다. 얘를 잡은 거니까 205달러. 그다음에 멀티풀은 22.4배를 적용시켜서 205 곱하기 22.4를 계산하면 이게 딱 떨어집니다. 계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조정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경기 민감주 리어포니스 탁이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시장을 잘 보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4600이면 꽤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만약에 JP봉허체스의 말을 듣는다고 그러면 올해는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지수의 모습을 기대해보시면서 한 번 좀 같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좀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제일 중요한 소식인데요. 한 번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코로나 진단 키트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진단 키트 시장이요? 저는 앞으로 계속 간다고 봅니다. 왜 간다고 보시죠? 이게 코로나가 만약에 지금보다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테스트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죠. 갑자기 지역적으로 어떤 특정한 곳에서 또 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갑자기 그곳에서 건물에 들어오거나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이걸 또 진단 키트를 나눠주면서 바로 즉석에서 테스트하라고 합니다. 정답입니다. 실제 사실은 제가 이 시간을 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정확히 언제든지 기억을 못하는데 대략 한 3주 전인가에 똑같은 내용을 갖고 왔는데 그때 뭐였냐면 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려가냐면 어차피 코로나가 끝날 거니까 누가 테스트하겠냐고 했는데 실제 그걸 뒤엎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게이치 재단과 소로스 개발 기금이 같이 묶여서 이번에 코로나 테스트기 회사인 혹시 몰로직이라는 기업이 아십니까? 아십니까? 몰로직에 4100만 달러를 인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최저 투자한 거고요. 만약에 제대로 인수한다고 그러면 더 큰 금액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이유를 갖고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테스트가 없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게 보니까 보통 코에 넣어서 하는 건데 코에 눈들 때 해서 한 10분 내에 반응 결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가격이 보통 2달러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도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R&D 예산 심의를 하러 가면 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어느 지자체나 어느 기업에게 R&D 자금 나눠주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디폴트로 평가하러 들어가기 전에 심사로 들어가기 전에 개인 진단키트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해서 이상 없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하려고 하면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것밖에 없어요. 국산입니까 그게? 아 국산이었습니다. 아 국산이었습니까? 이거는 몰로직이라는 기업인데 아직 상장 전의 기업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싸게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코로나가 완화될지 모르지만 진단 시장에 대한 확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갖다 봤더니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내가 두 번은 다 풀리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오케이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검사를 하는 게 필수가 된 거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항공기 타거나 어떤 공식적으로 행사사장 입장할 때 다 풀리 백신을 맞았습니다 해도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신속 진단키트인가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때 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테스트기가 거의 증명서 같은 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게이츠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로 보이는데 재단이 먼저 이 기업을 인수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나왔던 테스트기 시장의 어떤 그런 약간 떨어진다는 거는 협소하게 본 게 아닌가 싶고요. 좀 넓게 본다고 그러면 이 시장도 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있으면 좀 매수하는 건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계는 이 테스트기는 댕기열 같은 것도 같이 검게 된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병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번역할 수 있는 영어는 댕기열이었고 전문 용어가 나와서 못했지만 하여간 한 번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질병을 검사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진단 테스트기에 대한 전망은 발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도 실시간에서 여쭤보셔서 제가 그때 즉석해서 테스트했던 회사의 명칭은 S로 시작했습니다. 그거 여쭤보시길래. S? S? S는 대충 알겠네요. 그거 이제 코에 넣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코에 넣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그 코에 넣는 거를 테스트해주는 분이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고통으로 자기가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되게 짧고요. 코에 한 2cm 정도만 살짝 밀어넣으면 돼요. 정프로님 말에 얘기하면 뒤로 나오는 줄 알았다고 넣었는데 저도 그 표현 들었어요. 뒤로 나오는 줄 알았다고 들었는데 아 그런 거 아니군요? 그 정도 아니군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진단 테스트기 시장도 한 번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사를 좀 말씀드렸고요. 장출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S&P 500은 선물해서 0.26%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다운은 0.51% 다만 나스닥만 0.18%가 마이너스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네프리스와 그 친구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한번 간단하게 진짜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웹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도 0.48% 하락이고요. 구글도 0.09% 하락 페이스북도 0.12% 하락 MS 역시 0.21% 하락 아마조만 서폭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팡주식이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1분 남았으니까요. 간단한 기사를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존슨앤존슨 실적이 나왔는데요. 존슨앤존슨은 원래 예상은 2.27 그런데 2.48에 나와주면서 비트한 실적을 보였고요. 매출도 좋아졌고 어닝 가이던스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는 1, 2%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존슨앤존슨이 여러분들 워낙 소성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데 끄떡없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이니까 장기 수사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버라이존도 역시 현재 보게 되면 가입자가 증가했고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1.37 EPS가 나왔는데요. 7센트가 비트한 걸로 나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1.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 실적이 나왔는데요. 코카콜라입니다. 현재 2%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2센트 비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가 대박인데요. 앞으로 영화 많이 갈 거 아니냐. 극장 많이 갈 거 아니냐. 경기장 많이 갈 거 아니냐. 그때 이거 안 먹으면 뭘 먹겠니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나가면 많이 드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좋아졌고 향후 전망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렐리를 보여준다 하는데 렐리라고 해서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약 2% 올라가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리 데이빗은 혹시 타심입니까 교수님? 아닙니다. 저는 오토바이 무서워서 못 타는데 특히 그건 또 무거워서 혼자 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로마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터프한 분들이 타시는 거니까 실적을 봤더니 16센트 비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33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보통 이제 되게 마진이 높고 비싸고 그러니까 굉장히 특장 계층이 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살까 말까가 아니고 이미 내가 사고 싶은 분들은 꼭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장 계층들의 그런 팬심이 있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기억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현재 시간에서 약 2.5%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합니다. 이익이 증가한다는 게 요즘 추세도 계속 증가한다는 그런 말인 거죠? 코로나 때는 안 좋았는데요. 지금 최근에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할리 데이비슨 좀 말씀드리면 시간이 모자란데 할리 데이비슨이 약간의 미국에서는 백인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할리 데이비슨의 CEO를 백악관을 불러서 같이 포옹하고 타는 모습을 같이 제안했던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좀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는 기업인데 어쨌거나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플리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치폴레 말씀을 드렸고요. 유나시 탐구금도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 다 말씀드린 거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오늘 기사는 끝날 것 같습니다. 장도 시작했네요. 바뀌었는데 흐름이 잠깐. S&P500은 0.34% 플러스고요. 다우도 0.47% 플러스. 나스닥도 역시 0.08% 플러스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러분도 오늘 기사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지금 막 나온 거니까 보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오늘 흐름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요. 세일포스가 그렇게 염원했던 슬랙 인수. 277억 달러의 인수를 완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슬랙은 더 이상 슬랙이라는 기업이 아니고 이제 세일포스 닷컴에 하나의 기업으로 또 새롭게 태어나는 거니까요. 이것도 뭐 혹시 슬랙 아시죠? 네, 그럼요. 지금 보니까 뭐 일부 기업에 쓰고 있는 보통 이제 통신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인수가 끝났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맵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것 때문에 혹시 많은 분들이 세일포스 닷컴이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조금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인수하는 기업들이 큰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단계적으로는 악재고 중장기로 보면 호자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이것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출발 상황이 나오는데요. 보면 넷플릭스 빠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스포트는 약보합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오늘 한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딱 크게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에너지 올라가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금융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한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양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한 강보합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녹색 불이키는 거 하나만 더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 코카콜라가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2.3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 2%면 한구로 치면 상한가 느낌, 상한가 느낌.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가 질문이 올랐습니까? 저도 한번 장에서 더 보고 싶은 게 있나 한번 들여다봤어요. 오늘도 이렇게 미국 주식 한번 정리를 쭉 해봤네요. 앞으로 이제 계속 줄줄이 실적 발표 있으니까 또 계속 변동되는 내용이 많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실적이 기업과 시장 자체를 움직일 만한 기업은 없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업은 이번 주 넷플레스에서 끝났으니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일단 빅테크 기업 실적이 이어지니까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 하락폭이 심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로 강보합 정도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국 주식 어떻게 흘러갔는지까지 다 살펴봤고요.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는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저녁 시간에 집에서 수박 한 동 깨 드시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재테크하는 시간 저희 글로벌 라이브랑 같이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또 가져봅니다. 저희도 더욱더 알찬 정보 들고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